강서구의 민선 8기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화곡이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편장과 지역의 강범 CCTV를 운영총괄하는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화곡 본동시장을 시작으로 안전교육센터와 개화 육관문 현장을 찾아 구청장 업무 개시 첫날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살폈습니다. 한편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12일 당선증을 수령하고 당선소감을 통해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며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